타이베이 101 방문을 환영합니다. 저는 타이베이 101 전망대 안내원입니다. 지금부터 북쪽으로 보이는 유명 명소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앞쪽을 보십시오. 앞쪽에 보이시는 산은 타이베이시의 유명한 양민산 공립공원으로 치싱산, 다둔산 등의 주요 산봉오리들이 모두 이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양민산은 효화산이기 때문에 산비달의 온천으로 매우 유명한 베이터우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특히 겨울이면 국내의 많은 여행객들이 이곳 베이터우에서 온천을 즐깁니다. 이제 그 앞쪽을 보십시오. 정면에 평평한 평지는 비행기가 이륙하고 착륙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타이베이 송산 공항입니다. 원래는 국내선 공항이었으나 2009년부터 중국과의 직항편이 생겼고 2010년부터 한국 김포공항 직항편과 2012년부터 일본 한해다 공항 직항편도 운항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보이는 노란색 지붕에 빨간색 고풍적인 건물은 타이베이 최초의 5성급 호텔인 그랜드 호텔입니다. 왼쪽의 은색 원형 지붕 건물은 타이베이 아레나입니다. 타이베이 아레나는 다목적 대형 실내 체육관 및 전시관입니다. 현재 건설 중인 타이베이 돔은 2016년부터 개방될 예정이며 2017년 타이베이 하계 유니버시아드의 개폐막식과 야구 경기가 이 돔에서 개최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